예 안녕하십니까 유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 그 급락한 종목 중에서 타점만 잘 잡으면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바로 5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종목 공개 전에 오늘 그 시초가로 잡았던 종목이죠 미코바요매드 오늘 6700원 시초가로 들어가서 8300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단타 관련해서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단타 같은 경우는 8시 30분 한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종가매매 하시는 분들은 12시에서 1시 한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의 번호 0104674 이쪽 번호로 2번이나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정보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일단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자랑코 테크놀로지입니다 3월 달에 상장을 했었죠 상장을 했다가 뭐 단기 메모리 좀 추리했다가 3월 말에 한번 주가가 트였었죠 이 자랑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통신용 반도체 펠립스 기업인데 국내 3,4 통신사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 해외에는 노키아나 중국 화웨이를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죠 이 통신 반도체 기업이 특징이 있는데 보통 펠립스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개발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근데 이 통신용 반도체 펠립스 기업 같은 경우는 개발 기간이나 양산 기간이 짧아서 해외에서 수주를 받으면 보통 2년 안에 개발이 가능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3월 달에 주가가 한번 튀었었는데 미국에서 OFC라고 광통신 전시회를 3월 달에 했었죠 이때 자랑코 테크놀로지가 10기가 반도체 공연 무선 인터페이스를 게시를 했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한번 튀었던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 통신 반도체랑 EDG죠 트랜스시버를 전시했었는데 이 부분도 올해 안에 수출 계약 성과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개발 중에 있는 25GS POM 반도체죠 이것도 지금 노키아 쪽으로 탑재가 예상될 걸로 보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돌아와서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같은 통신개발 이슈가 부각이 되면 주가가 한번 텄었다가 계속 조정을 받았죠 잘 아시겠지만 최근 2차전지 섹터를 보게 되면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한번 쏠렸다가 지금 중소형주 관련주도 잘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으로 쏠렸던 수급 자체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조금씩 옮겨 붙고 있어갖고 동반 상승 지금 흐름이 예상이 되고 일단은 매수터점 환자를 잡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1차 매수가를 잘 잡으셔야 될 텐데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진입을 하시면 안되겠죠 상단에 아까 말씀드린 번호로 4674 이 번호 연락 주시는 분들은 1차 진입 밴드 가격이랑 효과 정리할 수 있는 구간까지 분석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게 이 계좌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지금 좀 오래 갖고 있던 종목도 있고 실원 수익해서 정리한 종목도 있는데 지금 금양 같은 건 230%가 넘어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번호로 2번이랑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일단 브리핑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